근데 스치는 정도로만 처음 본 건데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왔는지 어떻게 말을 걸어내고 시간이 지나도 처음이 선명한 사람이 있어요 처음 본 거 확실히 기억나는데 반가워요 한마디만 들으면 그거 하나 부여잡고 한 3년 잘 살 것 같긴 해요 서우야 무슨 말이야? 웃어달라고 해줘 웃어달래요 그 사람 보는 게 참 좋아 원희는 모르는구나 서우 씨가 원희 좋아하는 거 좋아요 반복이 우리에게 짧게, 애틋하게 보고 한소 끌어올려준다 아, 새벽네 서우 씨가 필요해요 보는 게 좋다는 게 아, 새벽네 아, 새벽네 있어줄 수 안 있어요 여기서 살래요? 네 집에 돌아오면 내가 있고 집에 돌아오면 내가 있고 내가 가면 서울 씨가 있는 거예요 서우 씨 당분간만 아주 잠깐만 떨어져 있어요 우리 서우 씨 내 복 뛸 때마다 이 말서도 내가 서울시 많이 사랑하고 많이 안겨요 기다릴 테니까 언제든 꼭 연락해 언제든 꼭 내 맘에 내 맘에 내 맘에 내 맘에 내 맘에 내 맘에 감사합니다.